마법연습 키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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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마법사 캔디 유후 그럼 오늘도 마법연습을 시작해볼까? 트림 마스리 아이스크림으로 변해라 뭐야 이거 아이스크림 맞아? 짜증나 난 미녀 마법사라고 그렇지 역시 아이스크림은 맥도날리라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누가 오나봐 어서 숨어야겠다 얍 뭐지? 방금 분명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저기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어머 안돼 마법봉이 땅에 떨어졌잖아 저게 없으면 마법을 못쓰는데 으응 이러다 나 평생 나무를 사는거 아냐 랄랄라 아무래도 이 버스한테 부탁해야겠군 어? 이게 뭐지 멍진건가 귀여운 뽀가 버스야 안녕 내 부탁 좀 들어줄래 어디서 말소리가 들렸는데 여기야 여기 난 니 앞에 있는 나무란다 어? 나무가 말을 하네 맙소사 지구가 멸망하려나봐 사실 난 나무가 아니고 미녀 마법사란다 거기 앞에 있는 마술봉 좀 나한테 가져다 줄래? 어? 아 맞다 잠시만요 여기 슛 아 미안 고의는 아니에요 아프잖아 다시 해볼게요 슛 슛 슛 얍 어 자 야호 성공 죽을 뻔했네 우와 진짜 마법사였구나 미녀는 아니지만 어쨌든 널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 짜잔 어? 이게 뭐예요? 마법 망토야 이걸 쓰고 주문을 외치면 시간을 멈출 수 있어 시간을 멈춘다고요? 어쨌든 그걸 쓰고 타임 스톱 라고 외쳐보렴 그럼 멈추고 나서는요? 고! 라고 외치면 돼 그럼 난 바빠서 이만 어? 사라졌잖아 우와 진짜 마법사인가봐 그럼 어디 망토를 실험해볼까? 야호 안녕 스피드 어? 로기잖아 근데 너 그 촌스런 망토는 뭐야? 뭐 그건 알 거 없고 오랜만에 나랑 시합이라 한번 할래? 시합? 분명 후회할 텐데 길고 짧은 건 해봐야 알지 하하 이거 뭐 마법을 사용할 필요도 없겠구만 어디 슬슬 시작해볼까 야호 안돼 타임 스톱 어? 진짜 멈췄잖아 야호 로기님 승리 우와 정말 시간이 멈추다니 마법사 말이 진짜였어 헤헤 꼴좋다 스피드 어? 여기 시계가 있네 우와 시계도 멈춰 있잖아 그럼 다시 주문을 외워볼까? 타임 고! 뭐야 분명 내가 이기고 있었는데 말도 안돼 하하하 이런 느림보 스포츠카 같으니 랄랄라 이 능력을 어떻게 써야 재미있을까 어? 저게 뭐지? 슈퍼히어로? 바로 이거야 영웅 로기 그럼 사람들을 도와주러 가볼까 야호 뭐야 저 촌스러운 자동차는 혹시 변태 아니야? 에헤헤 에헤헤 거기 예쁜 누림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어머 너 로기 아니니? 하하 전 로기가 아니고 새로운 영웅 타임스토퍼랍니다 뭐? 타임스토커? 뭐 됐고 나 지금 회사에 늦었는데 좀 데려다 줄래? 위기에 빠지셨군요 어서 저에게 타시죠 타임스톱 하하하 출발 하하하 우와 꼭 시간이 멈춘 거 같았어 정말 고마워 하하하 별말씀을요 이거 기분 괜찮은데? 어디 다른 손님들도 태워볼까? 타임스톱 출발합니다 타임스톱 출발 도착했습니다 타임 고 눈 깜짝할 사이에 도착했네 도착했습니다 타임 고 로기가 최고야 나는 야 최고의 히어로 타임스토커 아 아니 타임스토퍼 하하하 뭐 착한 일은 충분히 했으니 이제 좀 놀아볼까? 타임스톱 어? 얘들아 뭐하고 있어? 어? 봉봉 미끄럼틀 위에서 뭐하니? 하하하 타임 녀석 꼭 장난감 같은데? 얼레리 꼴레리 아니 표정 좀 봐 완전 겁먹었어 하하하하 으쌰 다 볼라니 평소에 날 괴롭힌 벅수다 모자가 너무 잘 어울리네 하하하하 어머 여기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있네 자 타여 니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야 초콜릿 맛으로 준비했어 하하하하 어?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이 로기님은 무적이라고 어디 모험을 시작해볼까? 하하하 악당들아 내가 왔다 하하하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끈적거려? 으우 이거 콘크리트잖아 으으하 이야아악 누가 나 좀 구해줘 2월 어? 토토 도토 도토 구경만 하지 말고 나좀 구해줘 아 forte 질 가지고 고 알이너 오 spectacular 악당들아 aded erem 고고! 왜 주문에 안 먹히지? 어? 망토가 사라졌잖아! 맙소사... 대체 어떻게 된거지? 으아아아! 이제 어떡해! 누가 나 좀 살려줘요! 타요! 라니! 다시는 장난 안 칠게! 나 좀 도와줘! 으아아아아아! 퀴글! 구독버튼을 눌러줘!